음악 지금 이 시점이 지나면 4대강 문제를 국민적으로 재문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다 과거하는 그런 또 이기감도 있었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이 더 진행되면 돌이키기가 더 힘듭니다 이번 장마 때 어쨌든 공사의 속도가 줄어들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정권에서도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계시면서 가장 힘드신 상황이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이제 하루 지났는데 저희가 벌써 힘들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주요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저희로서는 미안하고 4대강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관심 조금만 더 많은 행동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너의 안에 있을게 하는 대상 하니TV 연습을 위해